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개천절 연휴까지 내내 비를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형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일까지 강우량 보시면 20에서 60mm로 예상되고요. 남해안에서는 30에서 80mm까지도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17.2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장성과 담양, 나주와 화순도 21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요. 천둥과 번개가 치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천절인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25도 안팎의 낮 기온은 유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